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인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지지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사슬과 구랑에 메어 지켰으며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군대 귀신 들린자 그 들린자를 쫓아내시며 역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저 멀리 부산에서 오신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군대 귀신 들린자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 초기 때부터 이 말씀을 접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안 되겠구나 귀신 들리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축기라는 거 있잖아요 축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그 물리치는 축기 그 축기 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아주 제 동생 친구가 귀신 들려가지고 왔었어요 그 집회를 하는 데 왔어요 집회 부흥회라고 그러잖아요 부흥회 부흥회 하러 왔는데 이제 동생이 데리고 온 거죠 이 친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예배당에 앉으면 머리가 뽀개진 것처럼 아프고 또 가끔씩 헛소리하고 직장 들어가면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더 귀신 들린 것 같다 해서 동생이 데리고 온 거예요 부흥회 때 귀신 좀 쫓아내려고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서 도왔어요 축기 할 때 옆에서 한 손을 잡아줬거든요 동생이 이쪽 팔 잡고 나는 이쪽 팔 잡고 왜 그러냐면 안 수기도 하니까 애가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깨구리가 쫙 뻗는 것처럼 뻗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구나 알았죠 그때 목격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하시는 분이 넌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넌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군대니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근데 걔는 군대라고 안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외할아버지라고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외할아버지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라고 할 때는 목소리도 달라더라고요 또 할아버지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귀신이 있구나 근데 제가 산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옆에가 공동렷이었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상하다 나는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랐는데 거기 공동렷이었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밤에도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도대체 귀신 들린다는 게 뭐냐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목격도 하고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경험을 하니까 이 복음으로 와서는 그런 부분이 갈등이 살짝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무시할 수가 없죠 무당이 또 점쟁이가 점괴를 마친다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점괴가 안 나온다고 물러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하시던가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내 호주말에서 나온 건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모든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간에 이건 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속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표면으로 나타나요 표면으로 겉으로 나타난다고요 겉으로 그 다음에 안으로 안의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겉과 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이신데 겉과 속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처음에 무엇으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겉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겉사람 우리 생각이 다 겉사람에 해당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다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옛사람 이건 겉의 거란 말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보고 하는 것들이 다 겉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 자체도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창조라면 두 번째 창조가 있잖아요 재창조 그게 뭐예요? 안의 것으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겉의 것으로 태어나서 안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걸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겉의 하나님으로 일단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당이든 목사님이 하는 축기든 그 귀신의 현상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겉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할 뿐이죠 왜? 그 본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의 것은 폐하여기 때문에 그분이 겉의 것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겉의 것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상으로 봤을 때 존재해요 존재한다고요 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어떤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귀신 둥둥 떠다니고 누구에게 쑥 들어가고 하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쉽게 말하면 정신 밖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지식이 들어오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이게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나에게 들어오죠 이게 귀신인 거라고요 왜? 내가 귀신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귀신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율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되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강화된 법에 의해서 내가 탄로나게 하는 거죠 탄로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맞았구나 내가 율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탄로나게 만든다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탄로나야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다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들린 자는 사람이죠 들린 귀신과 예수님과 이 관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는 넷째 날에 속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데까지는 셋째 날이에요 살아남이라고 그랬죠 넷째 날은 항상 광야 생활을 일컫습니다 광야예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시험이죠 시험 자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써여 있냐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거라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명 이름이 다르다 이거죠 가다라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는 지명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가 달라지잖아요 말씀을 기록한 이분들이 각각 그 지명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나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부르기는 어떻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게라세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라세노스 거라사인 이게 성을 두름 이런 뜻이에요 성을 두름 성을 두르다 성을 두르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을 저놓고 성벽으로 완성을 해야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읍이 되죠 성읍 결국은 거라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성전되게 하는 곳 이런 뜻이죠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 가다라는 가다레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읍을 둘러 쌓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약간 지명 이름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는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라고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척 많았죠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맞은편이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한 성령 성전이 아직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갈릴리가 완성이라면 아직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이라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 그것이 어디다? 거라사인이다 거라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라사인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데 맞은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티페란이에요 안티페란 안티가 뭔지 아시죠? 반대하는 거죠? 안티 안티페란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페란, 넘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맞은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 건너라고 하는 단어는 안티페란이 아니고 그냥 페란이라고만 써 있어요 맞은편이라는 의미예요 바다 맞은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티페란이라고 하는 것, 페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진품의 반대편, 완성의 반대편 이런 개념이에요 아직 미완성이다 이겁니다 미완성 넷째 날이라고 했죠? 넷째 날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아직 완성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인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예수께서 육지에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치 광야에 도착한 것과도 같아요 광야의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육지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랬잖아요 그 도시, 이 도시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성읍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인 자 이런 뜻은 뭐냐면 폴리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전 개념이에요 우리 마음 성전, 우리 마음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성전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성전은 성전인데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귀신들인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귀신들인 자라는 귀신들인 상태예요 귀신들리면 꼭 거품 물고 나쁜 짓을 해야 귀신들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이라고 그랬죠 정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나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중에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끝에 가면은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떨 때는 또 모르겠는 거예요 캄캄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들인 거죠 자 그러면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먼저 그 땅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땅 이 땅이 원래는 개가 땅이에요 땅 그런데 여기서는 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라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 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뭐냐면 코라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땅 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밭 땅 밭 그런데 코라라는 의미는 두 지역 사이에 놓여있는 공간 이런 뜻이에요 두 지역 사이에 놓여있는 공간 그래서 코라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신 것 같아요 그럼 두 지역은 뭘까요? 지금 광야라고 했습니다 한 지역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출애급으로 생각을 해보면 광야는 뭐예요? 출애급 이전과 이전이라고 하는 지역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가난이라고 하는 지역 이 두 지역 사이에 있잖아요 광야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 이 단어 한 단어 속에서도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 코라라고 하는 이 땅은 두 지역 사이에 끼어있는 곳이에요 광야의 삶이죠 온전한 안식은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미 태어나기는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미 태어나기는 했다고 했는데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다 그 상태가 뭐냐면 귀신들린 상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린 사람이 온 천지에 많겠죠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왔잖아요 겪고 있고 겪어 가고 있고 끝났고 아직 두 지역 사이에 광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마음밭에 있는 성전은 됐어요 성전은 됐는데 아직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다 아직은 귀신이 들린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가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허물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허물는 상태가 광야예요 광야 말씀을 배워가고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 다음에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귀신들린 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 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는 맞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가심에 귀신들린 자 둘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귀신들린 자 한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아까 지명 이름도 좀 틀리더니 이번에는 사람 숫자까지 틀리잖아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인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오류는 없어요 그 의미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사보금서를 보면 표현도 다르고 숫자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왜 하나라고 했고 둘이라고 했을까 귀신들린 자 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귀신들린 자 둘 우리는 그만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탁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 하면 뭐예요? 선악이죠 선악 율법 선악 선과 악 그 귀신들린 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죠? 그런데 귀신들린 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하나라고 하는 단어조차는 없어요 그냥 귀신들린 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개념이 없다고 거기는 귀신들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 둘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귀신들린 자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귀신들린 자 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귀신들린 자인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둘로 된 귀신들린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귀신들린 자 누가복음에서 말한 귀신들린 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이모니온 귀신, 마귀, 악귀, 악마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을 합니다 귀신, 마귀, 악귀, 악마 이게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신적 존재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귀신들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왔다? 겉의 말, 표면이 들어왔다 표면적인 말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것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에는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다이모니온 귀신 들린 자, 귀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더럽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카다르토스 아카다르토스 이게 더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 들어보셨죠? 푸뉴마가 뭡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영이잖아요, 영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그러니까 다이모니온은 귀신은 뭐다라는 얘기냐면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푸뉴마다 이거예요 푸뉴마는 푸뉴마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더러운 말씀 이것이 귀신이다 이거예요 이제 점점 윤곽이 나타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이것은 말씀이라니까요 무당이 착두 타고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신이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면적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현상도 허락을 하시는 거라고요 내 동생 친구가 와서 축기를 하니까는 개구리 뻗듯이 딱 뻗었는데 그것도 현상이 불과했어요 그게 귀신이 나가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럼 그렇게 했으면 귀신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개가 잘 풀리고 엉뚱한 짓도 안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똑같더라고 똑같더라고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축기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고백을 축기 사역을 이제 멈추고 나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 가짜라는 거죠 분명히 축기를 했대요 해서 나간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나갔대요 나갔대 나갔는데 집에 오니까 아들에게 붙어있더래요 그 귀신이 아들에게서 그 현상이 나오더래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사역을 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무서우니까 아들이 정신병자처럼 되니까 성도들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은 좋은데 아들이 귀신들려 자꾸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고 몇 년 하다가 그만뒀다라고 그래요 그 은혜죠 은혜죠 그 못하게 하시려고 막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그 나간 귀신이 나들한테 오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없죠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못하게 하려고 다 가짜입니다 현상으로 보여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은사, 목해 빨리 다 집어쳐야 돼요 그것은 그냥 율법 아래에서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고 현상이 있으니까 더 중하게 보이고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귀신이 부르짖고 큰소리 칩니다 항상 예수님만 만나면 이 귀신은 큰소리 쳐요 큰소리 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누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할 때 내가 큰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큰자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장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자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큰소리 치고 귀신은 항상 그런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큰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장자입니다 이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어떤 기적 같은 거 기적같이 물론 몸도 병도 다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그 질병 달고 살면서 골방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받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질병을 안 고쳐줬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큰소리는 귀신의 소리예요 큰소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다 세미한 음성 안에 있는 음성 안에 있는 밖에는 요란 벅적적을 해요 화려하고 진짜 복음은 내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내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보이는 현상에 좌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귀신 귀신 들린 자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자가 옷도 안 입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이 오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 히카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는 시간이죠 히카노스가 뭐냐면 충분한 때 어떤 적당한 때 꽉 찬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될 만큼 됐다 이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다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광야 기간을 끝낼 만한 꽉 찬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걸 그냥 오래됐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단어를 잘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캐쳐할 수가 있어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이제 이게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끝이 왔다 이거예요 끝이 그 시간이 이제 다 됐다 이거예요 드디어 귀신을 벗을 때가 왔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옷을 입지 않아야 했대요 무슨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복음이죠 뭐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광야에서는 그리스도 옷을 못 입은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옷이 따로 있고 속옷이 따로 있고 겉옷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속옷, 겉옷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입지 못하고 율법으로 명령으로 선악으로 개명으로 이렇게 알고 지냈던 시절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가 다 됐어요 옷을 입지 않아야 했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집이 뭐겠습니까? 마음 성전이죠 온전한 마음 성전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덤이 뭘까요? 무덤? 무덤은 무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덤 무덤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무덤 무덤은 뭐냐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기억하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면 기억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다가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면 사망이죠 사망 사망하면 그 율법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것으로 이제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그럼 무덤과 무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덤은 뭐냐면 기억을 지우는 곳이니까 죽음이 아닙니까? 죽음 그러면 첫 번째 무덤이 있고 두 번째 무덤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첫 번째 무덤은 뭘까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물세례를 받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망선고를 받으면 뭐예요? 물세례로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율법에 의해서는 내가 지켜낼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았잖아요 그러면 물세례라니까 그거 그러면 첫 번째 무덤을 지나온 거죠 두 번째 물세례 두 번째 세례가 뭐예요? 불세례죠? 그때는 요단강 건너가는 거잖아요 요단강 그러니까 물세례와 불세례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다 이거죠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어느 무덤으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불로 들어가야 되죠 불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돼지대로 들어갔다가 돼지가 또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빠져 죽잖아요 아니 바다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죽든가 죽어도 죽는 거고 돼지대로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도 죽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복잡하게 죽으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바다로 그냥 들어가도 죽고 돼지대로 들어갔다가 바다로 빠져서 죽어도 죽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보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조차도 안 갖죠 무덤은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를 의미해요 물세례를 의미하고 불세례를 의미한다고요 그것을 아직 다 겪지 못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광야에 있다 이거죠 28절로 갑니다 누가 보건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보시면 보면 부르짖어요 큰소리 쳐요 내가 장자다 이거죠 귀신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내가 귀신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더해지는 거예요 큰 자다 섬겨할 자다 죽어야 할 장자다 이거죠 그런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안 했어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로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와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육체와 육체와 이 귀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같잖아요 같잖아요 같다고 하니까 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을 뱀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귀신이라고 그러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대 왜 죽으셨어 죽지 말으셔야지 갈라디에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습니다 율법의 모양은 있으나 율법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은 그러나 자신이 율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의 조문을 십자가에서 찢어야 되니까 그래야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속량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뱀이라고 하니까는 그분이 진짜 뱀인 줄 알고 내가 뱀인데 우리가 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뱀의 모양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려서 구리뱀으로 그 죽음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미리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뱀으로 들린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씀은 다 진리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다 진리인 거예요 진리 상관이 있다 이거예요 상관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상관?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예요 지금 나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고 당신의 죽음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멀쩡해진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보이는 육체는 율법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체는 죽어야 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은 뭐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누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와 하나야 나 따라오지 마 이거잖아요 나 육체 따라오지 마 이거잖아요 나의 진짜 말씀은 네 안에 이미 들어갔어 그러니까 너는 그거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 나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지 육체 예수는 죽어야 할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엎드렸다는 것은요 율법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오해된 말씀이 있잖아요 내 가치관 내 육신의 생각 기준 이런 것들이 엎드리게 되어요 엎드린다고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괴롭게 하면 자기는 떠나야 되잖아 그 귀신이 하는 얘기지 율법이 하는 말이에요 자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사슬과 구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랬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큰 소리를 지른 이유는 그런 거죠 마귀가 큰 소리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문맥상 없었잖아요 이 앞에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요 그러면 꼬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점 그래서 이 귀신에게 그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들어가면 그것은 명령이에요 율법아 나와라 이런 명령을 한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는 뭐예요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안수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 다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알고 나면 가짜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이미 더러운 귀신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더러운 푸뉴마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은 그 더러운 영과 대조되는 말씀이겠죠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는 뭐냐면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말씀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 이 표면에 말씀이 아니고 그 이면에 말씀 언약 은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행위의 언약이 이제는 해체되가 해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처음에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해체가 돼요 언약으로 들어오면 모든 게 은혜였구나 은혜로 내가 주겠다고 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만 억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귀신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수하고 축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해석이 되어서 들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축기예요 가르쳐주는 거 이게 축기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로 있죠 가로에 있는 말씀 가로에 들어있는 말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음에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고랑을 차고 고랑을 쳤는데 이 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갑을 말하는 거예요 손에 찬 고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족쇄예요 족쇄 그러니까 손을 새사슬로 묶고 발을 새사슬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손과 발을 이걸 묶었다라는 거죠 이걸 묶었는데 가끔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끊고 새사슬을 끊고 광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끔 귀신이 가끔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가끔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시 크로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는 시간을 말하고요 폴리스는 뭐냐면 많아진 때 크게 된 때 이런 뜻이에요 폴리스 크로노스 하면 많아진 어떤 때 크게 된 때 이런 뜻이라고요 가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귀신이 귀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 묶어놓은 것보다도 뭐라는 거예요 힘이 셀 때가 있다라는 거죠 힘이 셀 때 마귀의 힘이 체살슬보다도 힘이 더 셀 때가 오는데 그때는 광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죠 광야로 데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이 커졌을 때 커졌을 때 많아졌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넘쳐날 때 그때는 쇠사슬도 끊는다는 거죠 그러면 쇠사슬과 족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쇠사슬과 족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육신의 생각 2번 사람의 생각 3번 육신의 정력 뭘까요 다요 다죠 정답이에요 사람은요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족쇄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죄된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를 묶어 자기를 긁어 긁어 자기를 찔러요 자기가 스스로 그 찌르고 있는 자기를 못살게 있는 자기 육신의 생각보다도 마귀 그 귀신이 더 힘이 세질 때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이 세졌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율법의 의미 진짜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죠 광야로 그 무덤 사이에서 광야로 몰려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배우러 나간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기준은 오류가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오잖아요 그때 그때가 광야로 나간 때예요 그것을 새사슬과 족쇄를 끊었다 내 생각을 끊은 거예요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자기의 의로움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발휘가 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밤낮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여기서는 또 산도 나와요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할 때 밤낮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서 자기의 죄가 폭로가 시작되어서 아침이 되면 이제 자기의 실상이 폭로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나 여기는 광야 이야기가 아니고 산에서나 그래서 산 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죠 율법이 반포되어 있는 땅의 에루살렘 율법 그리고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거죠 자기를 폭로시키는 거잖아요 돌이 보겠어요 말씀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 두 개를 받았잖아요 첫 번째 돌은 율법이고 두 번째 보면 돌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었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귀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귀신이라니까 아이고 귀신들면 안 되겠지 귀신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이제라도 들려야지 이미 들려있었어요 들려있었어요 이미 그 돌로 육신의 생각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 생활이 그렇게 해서 내가 폭로당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면 되는 거죠 이미 살아났죠 이미 살아났는데 이게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해진다 자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부르니까 여기서는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많다라는 거죠 군대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은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군대 그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 31절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왜 강구했을까요 무조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무조갱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일단 단어가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비소스 깊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깊은 바다 그리고 바닥이 어디에 바닥이 있는지 깊이를 잴 수 없는 바다예요 깊이를 몰라 깊이가 끝이 어디인지 몰라 무조갱이 그런 의미예요 바닥이 없다 이거지 바닥이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바다다 무조갱이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거 있죠 무조갱 무조갱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지옥이지요 지옥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무조갱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이 마귀가 귀신이 무조갱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무조갱은 뭘까요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세례 무조갱은 세례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광야는 광야는 무조갱을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물세례 그렇죠 거기로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로는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첫 번째 물세례 무조갱에는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간청을 한 걸까요 홍해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일까요 그 마귀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에 빠져 죽게 해주세요 요거잖아요 불세례 불세례 그러니까 바귀가 이 귀신이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니까요 표면적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왔잖아요 신해산에서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서 소멸되어야 되느냐 하면 광야 생활을 끝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귀신이 말씀이 요단강에서 완전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 그걸 여기서 이런 스토리로 표현해 줄 뿐이에요 결국은 그 깊은 바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던가요 돼지로 들어가잖아요 돼지로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빠지는데 그게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이라는 의미예요 호수로 빠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달라 십자가에서 율법의 말씀이 마침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 말씀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했잖아요 만물이 그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고 천사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둘로 나온다 했잖아요 빛과 어둠 낮과 밤 겉과 속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완성이라고 그러잖아 완성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 말씀이에요 어디를 봐도 그렇게 보면 엄청 쉽죠 말씀이 그러니까 내 생각은 겉의 말씀이고 내 생각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이런 말씀 있죠 겉에 있는 것을 구제하지마 율법으로 구제하지마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구제를 해라 그래야 그게 생명이 되지 않겠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여기서부터는 다섯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진짜 여기서 완성이 일어나요 완성 자 32절 시작 마침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돼지 떼가 뭘까요 예수님 네 굉장히 어려운 걸 맞춰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수죠 그러니까 산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산 돼지가 산에서 사는 거 봤어요 그리고 2천마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다른 데에서 마가보금인가에서는 2천마리라고 돼 있어요 2천마리 돼지 떼 2천마리 그게 산에서 먹고 있었다 이거지 그게 말이 돼요? 우리에 있지도 않고 그냥 뭐 놔 먹여요 돼지를 산에서 먹는다는 것은 율법의 산이에요 율법의 산에서 먹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돼지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부정한 동물 발은 갈라졌으나 발은 갈라졌으나 대색임질을 못하는 동물이니 부정하니라 내이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었다니까 돼지가 돼지의 지염녀매를 먹은 자가 누구였어요? 탕자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그러면 그것을 발로 찢어버린대 진주가 뭐겠습니까?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들으면 그걸 찢어발겨요 그럼 누가 찢어발기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무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 복음을 들려줘도 그걸 또 나눠서 내가 받아버려 율법으로 받아버려 율법으로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기준이 살아서 율법은 두 마음이에요 진주 그 진리 하나를 던져주니까 내 두 마음이 둘로 나눠서 또 가져버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돼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돼지라고 산에서 율법을 먹고 있는 돼지 그러면 그 돼지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돼지들 귀신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리려면 들어가니까 어디로 빠져요? 돼지들이 호수로 불못으로 빠지는 거예요 불못으로 호수 불못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태움을 성령의 불로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코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정한 동물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 여기도 다섯째 날이에요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사람의 생각이 몰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몰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따 온전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완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돼지에게 들어갔다 아직 돼지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그런 의미죠 그 돼지 차원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갔다 했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비탈로 라고 하는 단어가 크렘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달다 매달았다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았다 할 때 그 매달았다는 단어가 비탈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리다라 내리다라 이건 뭐냐면 무엇뭇에 대하여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찌르다 카타 홀마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탈로 내리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고 찔렀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고 찔렀다 무엇을 찔렀다 사람의 생각을 찔렀다 사람의 생각이 죽은 거죠 찔렀다 그랬더니 호수로 들어가 몰사했다 호수가 호수 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님네 못 성령의 못 불못 불못 그 불못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원전의 율법의 율법의 말씀이 태움받았다 결국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구원했잖아요 다 구원한 거잖아요 돼지대 같은 그 인간들까지 다 구원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금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 받으면 좋겠죠 옆사람도 좀 구원 받읍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까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해를 건넜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이제 율법이 강림했잖아요 율법이 신해산에서 광야 나오니까 그 율법의 책들이 책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생명책 행위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생명책도 되고 행위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행위에 따라서 일단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명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 생활의 끝이지요 그것들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광야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율법에서는 죽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뭐예요 요단강에서 던져지는 둘째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물로 세례를 한다고 해요 불과 성령으로 두 번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니고데무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두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두 번 태어나려면 두 번 죽어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개수로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척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종적으로 생명척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돼지대가 불못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을 사망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너 죽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죽음이에요 물세례는 너 죽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서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생명척에 기록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돼지대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불못에 비탈길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를 찔러서 완전히 사망시킨다 이거죠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율법을 완전히 사망시켜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마침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섯째 날에 이제 속합니다 34절이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치던 자들이 누굴까요 돼지대를 치던 자들이 누굴까요 이 치던 자들 보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먹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 먹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보스코 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돼지대를 쳤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율법으로 양육을 했던 거죠 그동안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율법 선생을 의미하겠죠 율법 선생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했어요 이제 도망했어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였구나 거짓으로 잘못된 것을 먹였구나 이걸 안 거죠 그리고 나서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이거죠 그랬더니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 가르친 율법 선생들을 선생들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와서 보니까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옷도 입고 누구의 옷을 입었을까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술 취하지 않았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이놈 방탄한 것이니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혼합됐다라는 뜻이에요 혼합됐다 율법과 복음이 혼합됐어 이게 둘이에요 둘 성과 악이 혼합됐어 이게 잘못된 말씀에 술쳐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최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 예수의 발치가 뭐냐면 예수님의 발은 복음의 발이잖아요 복음의 발 그렇죠? 그럼 자기도 복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는 원전한 복음의 발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복음의 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자 일곱째 날이 오겠죠 자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37절 37절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뭐냐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뜻이 성을 두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을 두름 정말 이제 성이 둘러진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진짜 이제 마음 성전이 온전하게 되어진 거라고요 귀신이 다 쫓겨나고 비진리 오해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 겉의 말씀이 다 떠나가고 그 내면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돌아가실세 자 예수님을 왜 떠나기를 구할까요 이미 말씀 다 드렸잖아요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의 전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들어가신 거라고요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는 육체의 예수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는 우리 귀에서 떠나가야 되잖아요 율법으로서 그러니까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배에 또 타는 겁니다 배를 타는 거예요 배에 그분이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배는 뭐냐면 그분의 육체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배의 후미의 머리로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러 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또 그들 안에 그리스도로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율법 육체 예수는 떠나야 한다 귀신과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귀신과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냐면 그 귀신 들린 거 귀신은 예수예요 그 온전해진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사람으로서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기까지가 여섯째 날이라고 치고요 39절부터는 일곱째 날이에요 39절 한절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39절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뭐겠어요? 너는 이제 성전이 되었어 마음 성전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를 따를 필요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이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거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전파한다고 그러죠?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르침은 초보예요 초보 율법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전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39절 말씀을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대가볼리에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명 이름이 나와요 대가볼리 대가볼리는 열 개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대카가 열이거든요 볼리는 폴리스, 성읍, 동네 열 개의 동네를 합쳐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도 그 열 개의 지방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건 표면이죠 표면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대가볼리에 전파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의미는 그 열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도시로 완성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열, 열은 완성이에요 언제나 완성 그러니까 그 거라사인이 전한 복음,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내에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이 놀랍게 여겼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 열로 완성됐다 식계명이 온전한 열로 완성이 되어버렸다 사랑으로 완전하게 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귀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에 잡혀있는 그 쇠사슬에 묶여있고 족쇄에 차여있던 나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배우고 광야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가난에서 안식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그 찬양 아실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네이버에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에 없네 주자비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 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 밖에 없네 주 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으며 귀신이 돼지대와 함께 호수에 빠져 몰살했듯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오해된 모든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원약의 말씀 그리스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못에 빠져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나의 새사슬과 족쇄를 모두 다 풀어주시고 온전하게 온전한 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으로